네, 오늘도 취재 기자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대진 기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기독교 대안 감리의 31회 총회 입법의회가 폐회됐습니다. 사흘간 상정된 많은 안건들을 다뤘지만 시간에 쫓겨 개정안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감리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못 다룬 개정안들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어떤 개정안들을 다뤘나요? 네, 워낙 많은 개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나누고 모두 수용해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사한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자녀나 배우자가 동일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진검다리 세습방지법안이 현장에서 발의돼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지난 2012년 세습방지법을 채택했음에도 자녀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 단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법안의 맹점인 바로 연속해서를 피하기 위해 타목해자를 잠시 단임자로 세웠다가 이임시키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단임자를 물려줘 이른바 변칙 세습인 진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진검다리 세습법안의 가결로 건강은 감리에 의하여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할 법이 정해져야 한다는 현실에서 또 씁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으로 제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이라는 건데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한 기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개정안들을 이번에 다뤘습니까? 이번 입법의 최대 이슈, 감독회장 임기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지난 CTS 뉴스 플러스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 먼저 현장 발의된 2년 겸임제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 찬성 214표 반대 183표로 3분의 1을 넘지 못해 부결됐고요. 2년 전임제에 대한 투표 결과도 찬성 247표 반대 154표로 3분의 1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되면서 4년 전임제의 원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감독회장과 감독의 호칭을 감독과 연회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역시 부결됐고요. 그러나 아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 입법의회 일정이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앞으로 열릴 임시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임기에 관한 개정안을 또 다룰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결된 또 다른 개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부결된 개정안들을 좀 살펴보면 입법의회를 독립하자는 안과 또 모든 감리교 설립학교 법인의 감리의 이사들을 과반수 이상 파송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또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시키는 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선거권 확대안도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 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찬성 측의 목소리가 좀 컸는데요. 젊은 피가 수열되어야 한다고 변화를 좀 요구했지만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또 부결됐고. 하지만 또 가결된 안건도 꽤나 많이 있었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중요 안건 28개 안 중 11개 안이 부결됐고요. 14개 안이 가결됐습니다. 가결된 안건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관심을 보았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진검다리 세습 방지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본부 부담금과 응급법 등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본부 부담금은 1%에서 0.2%를 연예지원금으로, 0.2%를 응급지원금으로 가져가서 본부는 결국 0.6%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응급 부담금은 현행 1.5%에서 0.5% 인상의 2%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부 부담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0.2%가 이전돼 사실상 2.2%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된 거네요. 네네, 넘어간 거죠. 본부 임직원의 정원을 또 2020년까지 68명으로 줄인다는 안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는 안은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부 직원 구조조정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당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학원, 3.1학원, 애양숙학원, 재단법인 기독교대왕감리의 애양숙,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등 6개 기관을 기독교대왕감리의 소속 법인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루지 못한 안건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보장법, 중요한 안건인데 다루지 못했고요. 못했고요. 호남선교회 자치법 총대제 등의 개정안은 이번 입법위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또 입법위에 미진 안건들을 계속 심의하느라고 종료 시각을 훌쩍 넘겨서까지 진행을 됐는데 결국은 다가올 임시입법위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워낙 상정된 개정안들이 많아서 이번에 처리 못한 안건들도 참 많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변칙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비록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보금, 오직 믿음, CTS